가족들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할 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오늘 저 사람 뭔 일 있나 하고 알아보는 거 그 정도가 홍익인 거 아니에요. 혹시 뭔 일 있나? 근데 이제 우리가 괜히 여기서 양심분석 잘못하시면요. 정의감만 충만해지시면 안 됩니다. 가서 가족들의 비리를 다 까발리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식으로 가족들한테 가서 막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. 양심 공부는요.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.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고치도록 유도하고 어떨 때는 따끔한 우리가 그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랑이 빠져버린 따끔한 말은요. 정의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 결과가 안 좋게 돼 있어요. 서로 안 보고 끝납니다. 친구 간에 내가 정말 너한테 조언을 해야겠다.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조언은 좀 듣기 싫어도 나중에 더 나은 관계를 만들겠지만 뭔가 사랑은 빠지고 제가 나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 결국은 제가 잘난 체라고 있다. 나한테 다시 안 보죠. 걔 말이 더 맞으면 더 기분이 나쁘고 더 재수없죠. 말이 맞을수록. 그냥 끝나는 거예요. 한을 남기고 끝나요. 그 말은 분명히 팩트였고 정의에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결국 관계는 깨져버리죠. 그럼 이게 보살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먼저 가야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지 오늘 하루 딱 심판하고 최종 판결 내리고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나를 성장시키면서 상대방도 같이 성장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계속 같이 커가는 게 보살도거든요. 홍익인간의 도구.